뭔가 음산한 분위기의 로스탄토스의 어느 한 마을 그곳에는 놀라운 소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 그 사람 말씀하시는구만 그 있어요 냄새가 진짜 엄청 심해요 아마 이 시간 때면은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서 산에 사냥을 다닌다니까요 저기 저쪽에 지나가요 저 사람 따라가 보세요 멀리서 지나가는 롤스루이스 한대 어 저 사람이다 서둘러 제작진은 롤스루이스를 쫓아갑니다 저기요 방송국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요 제작진의 긴 설득 끝에 마음을 연 주인공 트래버씨 이게 롤스루이스예요 롤스루이스 거의 집값인데 제가 조금 무리해서 샀죠 이게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대한민국에 이런 차 구하는 것도 진짜 힘들 거예요 한눈에 봐도 뭔가 이상한 롤스루이스의 내부 가스버너의 휴지의 곰인형의 저게 실례지만 여기서 사시는 건가요? 저에게 있어서는 차가 집이죠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튜닝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것도 보통 차가 아니에요 그는 직접 튜닝을 해서 그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거의 슈퍼카보다 빠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때마침 그곳을 지나는 람보르기니아인데 일단 빨리 타보세요 아니 원래 차가 보이면 이렇게 막 따라가나요? 제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는데 저 차는 보통이 아니에요 원래 크리그를 만나면 쓰려고 했지만 부스터를 써야겠어요 이봐 안돼 차가 못 버틸 거라고 갑자기 등장한 뜻밖의 행인 사전한 토끼를 사냥할 때도 전력을 다한 몸이지 꽉 잡으라고 이 세상 어떤 차보다 더 빠를 테니까 안돼 일단 진정에 차가 못 버친다니까 니트로 개방 르르르르르아 헤, 헤치온나? 아니에요 앞을 보세요 헤쳐는 빌면 자 같으니라고 저기 트래버씨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인가요? 아, 아 방송국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걸 보여주지 말라고 트래버씨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군요 혹시 저희가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다면은 아뇨아뇨 됐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 차를 타고 따라오세요 저기 앞에 고라니가 보이실 거예요 와 도심 속에도 진짜 고라니가 있네요 제가 직접 잡아드릴게요 어? 갑자기 고라니가 폭발했습니다 트래버씨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라니 같은 거나 먹고 있더니만 취향 참 특이하구만 만년 꼴찌인 트래버 나, 나는 이길 수 없어 저 차는 무려 52만억이라고 트래버씨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시면 안된다고요 트래버씨 여기서 도망치면은 당신이 지금껏 꿈꿔왔던게 모든게 무려워진다고요 이번 진정어라고 그저 장난 좀 친 것 뿐인데 그들은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기요 세팅씨 일어나보세요 빨리요 급하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아이고 내 차 키가 없어졌다고요 어제 그 녀석이 제껄 가지고 도망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경찰에 꼭 신고하시구요 그렇다면은 저의 제작진도 이만 돌아가볼게요 카프와의 길을 택한 우리의 트래버씨 그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트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